울산화바다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이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해적 깊은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조 원에 달합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울산에서 58km 떨어진 동해 가스전,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해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생산하다 2021년 말 생산을 마쳤습니다. 가동을 멈춘 이 동해 가스전에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일명 CCS 사업이 추진됩니다. 기획재정부의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. 가스전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전국에서 울산이 처음입니다. 총 사업비는 총 2조 9,529억 원. 울산과 부산 사업장에서 온 이산화탄소를 울산신항 허브터미널에서 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가스전 지하 저장소에 매년 120만 톤을 저장하는 계획입니다. 울산시는 SK에너지, 어프로티움, 한국석유공사 등 지역 기업들도 참여하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2조 3천억 원이 지역에 직접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CCS 직접화단지와 진흥센터를 유치하는 데 유리해져서 관련 연구와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우리나라를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동해 가스전을 통해 울산이 탄소포집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